에디가 간다! 친구들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 버튼은요?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아... 심심하다 심심해 뭐 재미난 일 없을까? 그림이나 그려야겠다 이거랑 이 색 쓸까? 좋았어 막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빡 튀어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귀여워 귀여워 역시 내가 그린 그림이지만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저수 안녕? 이게 뭐야? 저수 모양 빵이잖아 방금 전에 내가 그린건데 우와 내가 그린 그림이 예쁜 빵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 스케치복 완전 신기하고 재밌는데 짱이다 그럼 이번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담아볼까? 아우 그럼 정이요래 빨간색 볼까? 우와 우와 이번엔 진짜 하트 모양이네 똑같잖아? 우와 진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보면 엄청 깜짝 놀랄거야 친구들 엘리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트 하트 친구들 너무 예쁘죠? 오늘 무지개가 떴는데 그럼 혹시 무지개 무지개는 빠지 안되겠죠? 그래도 뭐 끌어야지 잠깐만 샤악 샤악 하나 둘 셋 샤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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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대박 진짜 똑같아 어 어 어 이거 진짜 말도 안돼 엘리가 그린 무지개가 어 이렇게 예쁜 빵이 돼서 나왔어요 어 빨주노초파나무 어 너무 예쁘죠? 어 어떡해 어 그럼 오 오 구이트네 맛을 한번 해볼까요? 으흠 반가워요 친구들 엄청 크죠? 지금은 엘리가 이 큰 곰돌이 친구와 함께 방금 전에 스케치북에서 통통통통 튀어나온 짜잔 이 예쁜 롤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 뭐 먹을까 응 아 진짜 알겠어 젖소부터 먹으래요 자 그럼 젖소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우와 진짜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젖소랑 똑같죠? 진짜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 오 이거지 이거지 야 친구들 오 여기 크림 이게 전부 다 크림 아 아 이거 안 먹어봐도 딱 부드럽다 너무너무 부드럽다 마지막에 착 갑니다 슈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헉 엘리가 그린 크림 롤케익은 어떤 맛인가요? 아 아아 드디어 드디어 맛 볼 텐데 아가 오 아 엄청 고소한 향이 나요 역시 이런 맛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드들 젓도 맛은 볼륨 맛이에요 인줄 알아요? 한 입 먹었는데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자고 싶어요 너무 편안하죠 그만큼 부드럽고 편안해 맛있어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친구들 이거는 우리 친구들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찰떡국 맛이에요 정말 맛있고 나서 이제 젓도 맛을 받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트 너무 예뻐 하트 너무 예뻐 진짜 잘 보인다 하트 이번에는 여기에 뭔가 들어있어요 이게 초콜릿일까요? 아니면 건포도 이런 걸까요? 자 갑니다 하트를 썰고 싶진 않아 여기에다 이렇게 썰어야겠다 짜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담긴 하트 롤케익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딱 봤을 땐 친구들 크림이 달라요 약간 새콤한 향이 나는데 이거는 친구들 부드럽다가 이렇게 새콤해지는 맛이에요 크림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게 건포도인가? 응 건포도에요 건포도 글iday 이게 건포도가 아니라 이거 자꾸 모르고 있어 원포도가 아니라 안에 건강한, 눈에 좋은 블루베리가 들어있대요 블루베리, 블루베리였어요 어쩐지 상큼하고 괜찮더라 자,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 그 시간이 왔어요 엘리가 제일 기대하고 기대했던 무지개 롤케이트 아, 이게 이렇게 되어있네 빨주노초파복 괜찮아, 괜찮아 오늘 친구들 보여요? 엘리 특별히 맞춰서 입고 온 거? 가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 부분을 먹어야지 우와, 이렇게 자르니깐 빵 안갖고 인형 같아요 그쵸, 그쵸, 너무 예쁘죠? 자, 들고 한번 맛져보도록 할게요 유럽에 온 식품이에요 생리불이라고 물어봤는데 생리불이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내가 막 유럽을 여행하는 느낌? 와, 이게 진짜 맛으로 여행하는 기분이 진짜 되게 드는구나 이야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나!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초록색은 무슨 맛이고 노란색은 무슨 맛이고 그렇죠 초록색은 고독스러운 맛 음 다 똑같은 맛이에요 으하하하하하 지금 색별로 맛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다 똑같은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엘리가 다 먹어봤고 이제 순이를 순이를 정해야 겠죠 우리의 순이 엘리의 순이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친구들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는? 뭘까요? 뭘까? 뭘 것 같아? 내가 막 표현을 했잖아 표정을 보면 딱 알 수 있어 뭘까요? 촬영 친구는 과연 엘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지? 역시 역시 나랑 오래 한 1위 맞아 맞아 우와 대박인데 졌어 촬영 친구는 이제 엘리 표정만 보면 알아 표정만 음 젖소 1위 오케이 맞아 젖소 1위 그리고 갑니다 이제 두 번째 맞출 수 있는지 이거 내가 기대되는데 내가? 자 촬영 친구 엘리의 2위는? 무지개 맞았어 맞았어 우와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뿌듯하다 뿌듯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안되잖아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내가 맞춘 건데 이게 꼴찌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친구들 뭐해하지 말아요 엘리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큰 거 잘 알고 있어 아 아 맞다 이거 뭐 여기고 또 다른 거 그리면 또 다른 맛의 케익이 나오는거지? 그럼 또 그리러 가야겠다 이번에 뭘 먹어보지? 기다려 기다려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 먹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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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ת